음악 물론 내 여자라면은 짧은 채면 못 늦게 하겠죠 그죠? 내 여자라면 아이 야 이.. 뭐..뭐를 16..16녀째? 그럼 이제 고대님..다른데다 채팅칠 걸 여기다 친거 아니야? 어떤 서비스를 아아 던파 던파 뭐 잘되겠죠? 가끔 짤 올라오는 거면 던파 뭐 무기가 막 자동차 한 대 값이던데 응 저 귀신 저 귀신 널스라는 어디다 저쪽에 있대 후우 아 아직도 안 풀렸는데 아이씨 후우 아야 빨리 한번 돌려야 되는데 큰일났네 안 보이는데 아 똑같은데 한바퀴 넘어갔는데 아 똑같은데 한바퀴 넘어갔는데 ㅋㅋㅋㅋㅋ 박스 아 저기해 어 왜 약속노출이야 갑자기 자 구하러 간란라 오케이 갔다 구했네 구하러 갈라 했는데 다른거 돌리러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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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하고 싶은데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이씨 구해줘도 저러냐 어, 지금 와야 돼 아이씨 올렸네 쟤는 끝났죠 아이씨 뭐야, 들어올.. 아, 죽었다 난 두고 있다 빠르게 도망가는 거야 아, 여기는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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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작이 소리 들리는데 어디야 아이씨 아이씨 저쪽인데 잠시만 근데 나는 던파 나왔을때는 던파가 뜰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 당시도 또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도 그렇고 너무 다른 게임했잖아요 너무 너무 다른 게임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아이 경찰서 경찰서 락쿤시티 어 됐다 아야야야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어디야? 못찾겠어 3 300억? 로또야? 로또 당첨돼도 300억 못반데 이제는 어쨌든 던파가 그렇게 뜰줄은 몰랐어요 얘도 지금 못찾는데 발전기 여기서 내가 돌렸고 여기 누가 돌렸고 음 음 음 음 음 아멘 나 쫓아갔다 어? 뭐야? 진짜 갔어? 너 못 봤나? 오! 그러게 중국 자본이 무섭네 저 데이비드 킹도 죽을 것 같은데 300원 오케 어 구했네 내가 보러 가려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저 데이비드 킹 따라갔거든요 나도 빨리 문 열면 되는데 역시 이때 빨리 문 열고 나가야 돼 어디야 어디고 에헤이 에헤이 열.. 문 열렸는데 아 어디야? 아 나 문 모르겠네 아이 좋구나 저도 최고의 RPG가 될 뻔 했던 게임 그 너무 버그가 심해가지고 버그만 좀 잡고 좀 오픈하지 버그가 너무 심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 근데 재밌어서 계속 하긴 했지 게임이 재밌어서 오케 탈출 아 그죠 인도원도 인도원도 구성이 되게 잘 됐고 아 그거는 운영을 잘못했군요 버그랑 운영 두개 버그가 너무 심했고 운영도 이게 단계별로 오픈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80대까지 맵을 다 오픈해가지고 원래 보통 한 25 30까지만 하고 유료화되면서 50렙 맵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0 바구인데 그거는 확장팩까지 처음부터 다 오픈했어 그니깐은 초보존에서 조금 하다가 바로 만렙점 가가지고 그냥 반캐만 해도 이긴 그 뭐 만렙 금방기 쯤 일단은 2등 했네요 니까 아 그니깐 초보셔도 아 그니깐 맞이 그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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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rt 그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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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깐